진짜 많이 변하셨구나. 이래서 엄마가 못 알아봤네. 내가 못 알아보다니. 엄마 아버지랑 마주친 적이 있어요. 그 분식집 앞에서. 응? 근데 두 분 서로 못 알아보시고 그냥 지나치시던데. 그럴 리가. 네 아버지와 많이 변했다면 내가 알아보지 못할 수 있지만 나는 거의 그대로인데? 마주쳤다면 네 아버지는 날 알아봤을걸? 네가 잘못 본 거겠지. 그래도 1년 동안 부부를 같이 살았는데 왜 못 알아보겠어? 당연히 알아보지. 고맙습니다. ș